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볼 게임 바로 내팻록, 마이팻록 이라는 게임이구요. 가보도록 할게요. 내 바위의 이름을 정해주세요. 이런거 되냐? 오, 진짜 되네? 이름 좀 바꾸자. 이름 이리와. 아! 그냥 바위로 할게요. 이거 뭐지? 아, 이거 이름 바꾸는 거. 그 색깔? 이런거 하면 숨길 수도 있고. 얼굴, 얼굴 같은 거 바꿀 수 있다. 되게 다양하게 있네. 내 표정이랑 같은 얼굴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어, 있다 있다. 오케오케. 색상은 내가 하나 고를 수가 있는데? 빨갛게도 할 수 있고, 이 색으로 해봐. 어, 이 정도? 오, 됐나. 색상. 걷기. 어, 너 따라와. 일로와, 일로와. 오, 깜짝아. 뭐야, 이거. 이거 뭐야. 시간음식이. 아, 이렇게 해서 성장시키면 되는 것 같고. 근데 이런 게임에 1900명이 있는데? 따라와. 우리 뭐 좀 먹을래? 안녕하세요. 어디 보자. 뭐 살 거 없나? 이런 것 좀 하나 사서. 어, 뇌가 얼어붙어요? 오, 나 죽었. 아, 초기화는 안 된다. 근데 시간은 초기화가 안 되는데. 너 왜 이래? 왜 이러냐? 얘 버그 걸렸는데? 지금 4분 7초지. 뭘 하나 사야 되나? 이거 못 사네. 내 바위.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네. 크기. 작기도 할 수 있고. 나이를 재설정 할 수도 있네. 차도 탈 수 있어? 야, 차 타자. 우, 내 차야. 빵. 에이. 빵. 에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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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놀이터 가자. 자. 미끄럼틀 타자. 쥬오오오오. 아 이것도 못참지. 원심불리기. 오 야 속도 엄청 빠른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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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alyst으로 나오는 Firefox. 어. 겁나 어지럽네. 자. 그네 한 번 타봐야지. 어. 어. 타진다. 자 밥! 뭐야 이름도 바뀌었네 야 밥! 원래 이거 앞뒤로 움직여야 됐네 안 움직여지네 그럼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이런거 빠꾸르 실력으로 넘어가주고 이거 돌릴 수 있냐? 못 돌리네 자 저기 여기 학교 아닌가? 학교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창고다 페인트랑 청소기 있고 어 소화기 소화기 들 수가 있네 약도 막 들 수가 있어 이런거 넣어두고 이런거 버리기 가능한가? 버리기도 가능하네 해볼게요 주어지는건 가능한데 쓸 수가 없네 피가 달아야 써지나봐 얘네 여기 보자 이런거 막 앉아서 책도 읽을 수 있고 불 켜야지 불 오 오 좋아좋아 여기 물도 나오나? 오 물 나온다 돌아 물 먹자 화장실 어 잠깐만 이 여자 화장실 같은데? 아 여기네 뭐시 큰일날뻔 했네 진짜 논란 생길 뻔 어 이거 물 틀어지지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다 틀어놔 이거 물 막는거 뚜껑은 못 막니? 이쁘다 안 매우 이쁘다 아 몰라! 쓰레기통! 어 뭐야? 들어갈 수가 있네 어 잠깐만... 아! 안 버려지네? 까비? 불 좀 켜자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 뭐 이런 데 앉아 있을 수 있다 오케이! 이 정도면 됐어 근데 아까보다 크기가 좀 커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이런 거 이런 거 막 쓸지? 음... 여기 방... 아 똑같네 학교는 이제 나가고 우리 집 좀 가보자 우리 집이 어디지? 이 집인가? Open the door!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비어있어? 뭐 이런 거 끌 수 있나? 저걸로? 못 끄네 아... 여기 아... 여긴... 아무도 안 사나 봐 새 집인가본데? 어... 여긴... 양tight gat Chronic 와주 보자 요 뭐야? 있을거 다 있는데? 냉장고 아 근데 먹을게 없네 오 커피! 커피 하나 만내자 아이고 도라 커피 좀 먹어야지 너도 오 뭐야? 오 야 이거 물 고인다 아닌가? 오 야야야 물 오 저기 무슨.. 이거 뭐야? 아 이렇게 돌려서 하는거야? 어 여기 돌릴 수 있네 아 커피 다 됐다 커피 들고 가자 커피 한장은 더 하고 이거 돌릴 수 있을거지 10초 넣고 요런거.. 아 이거 맛있는거 말고 열 못올려졌네 시작 닫고 시작을 해야지 물은 안새네 시작 소리는 안나네 응 어우 사진도 있고 식물도 있고 피아노 피아노도 있고 음 좀 앉아있자 이야 이게 낭만이지 자 밥 어디로 갈까 이제 여기 내 방 아닌데? 여긴가? 오 이거 돌아가네 가자 가자 오 잠깐만 물 좀 따뜻하게 여기다가도 할 수 있네 여기다가도 할 수 있네 아 근데 물벼락 받는건 뭐야 이거 뜨거운 물로 한 다음에 물을 물 튀는건 이걸로 바꿀 수 있네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자 얘가 우리 밥이 밖에 너무 오래 써가지고 너무 꺼해졌어 좀 씻겨주자 색상 어우 묵은 때가 쫙 내려가는구만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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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여기 컴퓨터 있다 어우 코딩 이게 있네 여기 들어올 수도 있다 나가 나가 오 야 이거 설마 이거 데이프 오 올릴 수 있네 오 올릴 수 있네 오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살짝 아이고 오늘은 뭐 주유소도 빌려봤고 아 잠깐만 저걸 놓치면 안되지 트램펄린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트램펄린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오 야 뭐야 뭐야 도 도 요 호 모래성 모래성 모래성도 쌓고 아이고 오늘 한번 애완돌 키워봤는데 재밌네요 애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빠이빠이